밀어친 타하고 우익수 우익수 나성범에게 잡히면서 롯데 주자 만루 잘루로 기록이 됩니다 두번째 만루 찬스를 맞게 되는 문규현 끌어당겼어요! 3루승 놓쳤고 2루 아웃 2루 세입 2루 세입 주자 올 세입 주자 올 세입 그 사이에 강민호 호험으로 점수 3대2 한 점차 그리고 1사만루 밀어때린 타하고 높게 떠요 3루수 태그업 준비 좌익수 아 놓쳤어요! 아 놓쳤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지정호 그리고 2루 주자 정훈 호험으로 역점 볼 놓쳤습니다 점수 4대3 밀어친 타하고 이번에 큰데요 김정호! 김정호! 이번에 잡았어요 3루 주자 호험으로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뜰어당긴 타하고 우전 안타 2루 주자 3루 3루 돌아서 호험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6대3 지임 찬스 아두치마저 살아나면서 더블스코어를 만들고 있는 롯데자이언트 푹 갔다 댔는데 센터 쪽으로 띄웁니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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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 안타! 그리고 놓쳤어요! 그리고 놓쳤어요! 완전히 놓쳤어요 지금 최준석 3루까지 황재균 2루까지 점수 7대3 4점 차로 벌립니다 4점 차로 벌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보시더 그리고 안타